어머니, 또 뭐 도와드릴까? 칼 갈 줄 알아? 칼? 응. 들어봐요, 어머니. 칼... 가라잇. 칼... 믿어요. 옛날에 동네 돌아다니면. 칼... 가라잇. 다 떼먹었어, 그냥. 이래야 돼. 그럼 칼은 어디서 갈까요? 칼? 네. 나 칼 여기 두고 다 갈아 쓰고, 저기다가. 여기다 칼을 갈았는데 네. 이거 가르쳐 주더라고. 동네 아저씨가 여기다 가면 된다고. 아, 그래요?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실력 좀 봐야지, 아드님 실력 좀 봐야지, 내가. 잘 되겠네. 동네 잘 나가는지 한번 보고. 아, 조금 뻣뻣하네. 저 여기다 가라고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. 우리 집 아저씨가 맨날 칼을 갈아주지. 응, 응. 그 손이 아까도 났잖아. 좀 다르지 않아요? 안다른 것 같은데. 안 달라요? 이게 뭐야? 오케이. 오케이. 합격. 아저씨 고마워요. 아유, 카창 날아줬어. 카창. 대추나무 전지. 대추나무 전지. 이거 대추나무잖아요. 네, 대추나문데 이게. 네. 끝에만 남겨놓으면 돼. 이거 자르라고요? 이게 꽁디에만 남겨놓으면 된다잖아. 그거 다 자르면 다 불러. 추후 좀 들어갈래. 아유, 들어가세요, 어머니. 엄마 없어지자. 나는 혼자 할 수 있어. 이걸 다 자르면 어디서 열리지? 이러면 가지가 새로 올라오나 보다. 이거 자르라고 했으니까 잘라야지, 일단. 끝에만 남겨놓으면 돼. 끝에만 남겨놓으면 돼. 아유, 뭐 이거 다 잘랐어, 이렇게? 네, 다 잘랐죠. 아유. 잘했죠? 안 잘했지. 왜요? 저까지 잘라놨으니까. 다 잘라놨으니까. 다 자르라면서, 어머니. 아유, 그건 원가지인데 원가지 다 잘라놨으면 어떡해요. 이거요? 어, 원가지. 이게 원가지예요? 원가지잖아, 그게. 원가지예요. 데스 데스 아들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 수고했어. 어떻게 해? 회관에 가자. 이제 청소도 해야 되고. 회관에서 청소할 게 있어요? 안 하고 맨날 가서 청소하니까. 아 그래요? 가요. 가요. 근데 알잖아. 이런 거 한 번 잡으면. 가요 가요 하면서 안 가는 거. 계속 하고 있어. 가요 가요. 가요 가요. 끝. 좋았어요.